올해 출애국기 강의에 이번엔 두 번째 내가 경애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성냥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알맞은 은혜의 생수를 먹여주셔서 힘과 능력과 성냥 충만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들의 삶은 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물 오늘 본문 속에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노동으로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바로 그러나 그의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산파를 이용해서 아기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여기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애국 히브리 산파들에게 살인의 명령을 내린 바로가 살고 있는 땅 그곳은 애국입니다 애국 요즘 말로 말하면 이집트는 큰 땅을 따라 펼쳐진 나라였습니다 강물은 때때로 흘러넘쳐서 모래 위에 진흙을 남겼고 죽어버린 토양을 뒷살려서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땅에 풍성한 소출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아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땅의 강물도 하늘에서 내려온 빗방울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을 섬기며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을 바라보는 애국 사람들 애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소원과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손과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계속해서 점점 이기적이고 잔인해지며 영적 품위가 떨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애국의 삶 애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국의 왕 바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6절 보니까 이리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라 라고 합니다 원어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생략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 돌들 위를 잘 봐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돌들 위를 살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3일 전쯤에 산모가 앉아서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든 조산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조산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딸일 경우에는 산파가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과 처치 과정을 잘 하고 아들의 경우에는 숨을 잘 쉬지 못하거나 입안의 노폐물 때문에 숨을 잘 쉬지 못해도 일부러 그냥 놔둬라 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놔둬라 아이를 직접 죽이는 것은 산파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일부러 그냥 놔두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주고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죽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한 사단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는 악한 역사를 봅니다 와 이 악한 역사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태초의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죄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과 영적 감각을 조금씩 조금씩 둔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감각이 살아날 자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배서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도로는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꼭 따라서 해야 돼요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도 죄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단 2%도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몹시 굶주려 계셨으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처럼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막 굶주렸을 때 찾아와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일까요?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책임져 주시지도 않으니 이제부터는 너 마음대로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봐 열심히 돈 벌어 내 힘과 재능 모두를 동원하여 볼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는 이 일에만 전념 받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의 떡덩이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인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며마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새새에 있을 저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인정하라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 가정 나의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눈앞에 닥친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섭시다 아멘 바닷가를 향해 하는 요투를 보면 심하게 흔들리고 기울어도 금방 중심을 잡는 복원력이 그 어떤 배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밑쪽의 중심을 잡아주는 납덩어리가 있어서 요투가 한쪽으로 쓸리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시험이라는 파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이라는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여러분이면 강해서 아니야 주님이 그 배 안 중심에 계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렸다도 중심으로 바로 주님께 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부르지지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럴수록 시험 파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폐 중심에 계시니 나는 괜찮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폐 중심에 계시니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주신 기한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애국 왕 앞에서 이 희불이 산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아마도 한순간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생명을 받는 사람인데 3번 생명을 받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파괴자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도 지키고 남은 삶을 보장받을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도 그러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산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여러분 17절의 문장 구조를 잘 보십시오 사실 이 문장은 세 가지 짧은 문장이 합쳐진 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거 두 번째 문장은 애국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며 세 번째는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그런데 성경의 동사를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는 긍정을 의미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부정을 의미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이 일에는 산파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했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어떻게 해서 아니요 부정적인 동사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눈에 띄게 현실로 드러나는 최고의 권력자의 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겠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애국에 거하면서 이런 둘 중에 나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찾아옵니다 물질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의 성공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보면 12장 4절에서 5절 말씀하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급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섬기며 내 욕심을 이루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애하며 두려워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삶속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삶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연초에 센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들 처음에 한 두 주는 잘 실행했습니다 아 나 그 2023년에는 지휘성수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섬겨야지 두둑 정도는 잘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옛날 내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내 버릇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너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남은 6개월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력과 훈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력은 최소한의 헌신으로 변화해 보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되도록 내 힘과 시간과 노력을 적게 쏟아 붓고 더 좋은 결과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어떤 특정한 결과 어떤 위치에 가기까지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노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그러나 훈련은 내일의 내가 바라는 모습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빼먹지 않고 매일 지속해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두 삼파가 했던 행동 훈련입니다 두 삼파가 했던 행동 훈련 하나님을 경애하며 암연하는 것 바로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스바니아 3장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로로 야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능이나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존경이나 경애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릉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스바나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릉 자신이라 그가 너로 말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라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가운데에 계신다는 말은 중심 심장 깊숙하게 깊숙하게 가운데 라는 뜻으로써 하나님은 자네된 우리 중심에 계시되 내 구동치는 심장 속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임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거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나의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나의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문제와 물던물과 고통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쁘지 않는 환경과 어렵지 않은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원안과 불만을 품은 채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여와를 경애하는 자임의 삶인 줄 믿습니다